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서페서 희석 다 된거니까 흔들어 버려서 뿌리면 돼요. 레드커티 이거 갈아내신거 네 이게 잘못하면 다 갈려나가니까 네 살살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뭔가 무르한 것 같아요. 레드커티 레드커티은 그냥 땜빵 전용이라서 에폭시퍼티는 굳은 단단해지는데 레드커티은 가루가 나오잖아요. 사각사 갈려면 되니까 너무 많이 갈려면 다 갈려나와요. 약간 살짝 남겨보라니까 크게 쉽지가 않아갖고 매번 갈때마다 갈곤한거 뭐 이런거 더 갈려나와요. 이렇게